이어서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순복음 산마교회 민간자원봉사단체인 좋은사람들파주지혜가 물을 정화시키는 EM 발효액을 만들어 운정호수공원에 투입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EM은 부패균을 억제시켜 악취를 없애고 자정능력의 회복을 도와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윤지 학생은 처음엔 단순히 스펙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보람을 느낀다면서 봉사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호남신학대와 광주기독교협의회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변화하는 세계 선교적 응답이란 주제로 호남지역 목회자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한국교회의 공공성과 선교적 지역교회, 한국사회 현실분석과 교회 역할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 이근봉 목사는 처음 열린 목회자 아카데미가 좋은 결실을 맺어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문화요산 보존협의회 호남지회가 광주 양림동 근대문화 보존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광주 양림동 일대는 미국 남장로교 광주 선교부가 자리잡았던 지역으로 다양한 문화유적과 기독교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명근 사무총장은 양림동은 한국으로 온 선교사들에 의해 교육, 의료, 복지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은 곳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한 자산이라며 양림동의 역사적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전했습니다. 광신대학교가 2학기 개강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겨자시교회 나학수 목사는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며 말씀을 옳게 분별해 주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